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실을 껴줄게요 왜 자지 않고 바느질을 할 땐 날 찾으라는데 일단 자요 엄마 편지 봤나? 무슨 편지? 아까 편지가 왔는데 이거예요? 어머니 우니 고모한테서 왔구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전에 우니를 데려갔던 우니 고모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여기 와서 중학교를 졸업한 우니가 어머니한테 돌아간다는 편지를 써놓고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 핏질보다 키워준 어머니의 종인가 봐요 이젠 우니가 그 집에 도착했을 텐데 또다시 신세를 지게 되어 미안합니다 우니가 우리 집에? 편지를 쓴 날짜를 봐선 지금은 집에 오고도 남았을 텐데 얘가 우니야 고모를 따라가야지 내 결심을 말해봐라 가겠어요? 너희 어머니의 사진을 잘 감쎄라 고마, 누나 고모네 집이 아직 멀었나? 조금만 가면 된다 중대장 동지 중급 병사 지성수 명행대로 왔습니다 성사동무 동모머니 이름이 서현이 맞지? 그렇습니다 척도 270 구리시 발사 발사 중대장 동지 중급 병사 지성수 명행대로 왔습니다 시의 탓이요 동모머니 이름이 뭐예요? 서현입니다 지성수 대장 동무 어 정치 지도 동지가 찾습니다 알겠어 정치 지도 동지 절 찾았습니까? 응 어머니 이름이 서현이지 자 동무 내일까지 평양에 도착해야겠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운이가 그 집이 가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그 애가 다시 거모네 집에 오지 않았는가 해서 왔는데 예 혹시 다른 친척 집이라도 가지 않았을까요? 친척이라니 거모밖에 없는데 어머니한테 간다고 떠난 애가 우리가 어디 갔을까요? 거모네 집에도 없어? 그렇다고 우리 집이도 안 와 도대체 은혜 누나는 어떻게 된 거야? 운이가 어디 갔을까? 어? 확실히 그래서 누나가 집에 온 게 아닐까? 기를 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빨리 평양으로 돌아가자 14일 차 종시 출발 운이야 풍덩 70번 용남아 용남아 빨리 응 어머 자요 어렸십시오 네 이 차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가나요? 네 어디까지 가요? 네 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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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가 집에 오지 않았으면 어쩔까 집에 안 왔으면 어디 갔겠어요? 소연아 얘 너 왜 거기에 올라가 있니? 나 조기 걸린 년 잡으러 내 이름은 뭐니? 소연이야 소연 어 네가 새로 왔단 내가 응 난 억경이야 우리 친하자 어 소연아 네 꿈은 뭐니? 나 달리기 선수 어 명순이도 달리기 좋아한다 그래 네 중학교를 졸업하고 덕모들을 따라 박목지 등판에 집단 진출했을 때 난 항상 나와 달리기를 겨루던 명순이와 함께 달리고 나였다 명순이를 꼭 이겨야 한다 그래야 내 희망을 성취할 수 있다 난 늘 이렇게 생각하면 달려있다 명순아 우리 선발 경기에 착각이 됐어 야, 마른나 우선 가져라 알겠어 어, 명순아 소연아 내려오는 나라 마라산 선발 경기 착각이 됐어 거기서 학교되면 곧장 중앙지역장에 가게 된대 야, 미카야 잘 됐구나 소연아 소연아 난 안 가기로 했어 뭔데? 이제 세방목지 개관을 위한 덕역대 모임이 있어 그럼 난 그래서 군사로 총위원장이 내려왔어 억경 동물함 내 문제를 더위하고 있어 물론 그 의견도 옳지만 전 우리 학굽 동물들의 입장도 꼭 같을 겁니다 그러니 소연동물을 덕역대 명단에서 뺄 수 없다는 거구만 유인장 동지 우린 부모들이 피로 지킨 이 땅 우리가 마음껏 뛰놀며 뒹굴듯 고향 마을을 남부럽지 않게 꾸려보자고 이 등판 개관 전두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소연동무우 우리와 함께 눈비를 맞으며 일을 했고 또 한가마 밤을 먹으며 이 등판에 땀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린 소연동무와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이 그렇게 생각나면 나도 찬성이요 오늘 골기 모임에서 달겹대 명단에 소연동물을 근향 드는 문제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또 세 등판 개관 전두가 벌어지면 나는 영원히 내 꿈을 실현할 수가 없지 않을까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억경아, 너네 친구 맞니? 어떻게 네가 내 희망을 막을 수 있니? 난 오늘을 두고두고 있지 않을 테다 서윤아 서윤아 어디 갔댔니? 모두들 기다리는데 자, 내 걱정하지 마 동물들, 우린 오늘 새로운 방목지로 넘어가 그것 등판을 개관하기 위한 돌격대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난 이 모임에 앞서서 이 국당에서 한 선유가 겪은 눈물겨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나고야의 다리 및 반자집에 달리는 곳이 꿈인 한 선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놈학교 명판을 달고 운동회에 나가 제일 먼저 결승선에 들어섰습니다 너무도 기뻐 집으로 달려간 그 선유는 불구가 된 아버지에게 자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선유를 회처리로 사종없이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다시 한 번 달리기를 했다간 정갱이를 분질러 놓겠다 그 선유는 괴벽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약값을 구하려 떠난 어느 날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선유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구인 아버지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 그 선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빌고 빌었지만 아버지를 살려주는 사람 그 땅에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며 몸부림치는 그 선유의 기전에 마지막 숨을 몰아시는 아버지의 외침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야, 어서 저국으로 가거라 그 하늘 밑에 가서 네 마음껏 달려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괴벽한 아버지라 원망했던 그 선유 그는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깊은 심정을 알 수가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서현 동묘의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서현아, 우리 학급 동무들이 내 이름을 돌격대 명단에 첫 자리에 써놓았다 그래, 그래 우리가 네 몫까지 합쳐 이 동판을 개관할 테니 넌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합쳐 손발 경계에서 꼭 우승해 꼭 우승해 꼭 그렇게 해, 서현아 서현아 서현아, 우리 고향을 꼭 빛내줘 서현아, 여기든 걱정 말고 힘차게 달려 네 희망대로 꼭 바라산 선수가 돼서 저 곡을 빛내줘 응? 서현아 희망이야 우리 학급 동무들 모두에게 다 잊지 않니? 명순아, 내 희망들 내 희망은 용서 때, 성아지 때 흐르고 감자꽃이 하얗게 튀게 될 이 동판을 가꾸는 거야 아니, 난 못 가 여기 이름 걱정 마 갈 수 없어 서현 동무를 떠나보내자는데 동의하는 동무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명순아 서현아 명순아 자, 이걸 신고 가 명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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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서현아 꼭 성공해 잘 가 서현아 사랑해 서현아 오경 지금 엄마 내가 오경아 헤어진 지 이십에는 세월이 흘렀구나 그렇게 됐어 강산이 두 번씩이나 변한다는 세월이다 서현아 오경아 고향 감자다 고향 감자다 그런데 어디 가는 길이니? 어, 평양에서 열리는 축산 일꾼 회의에 그래, 그럼 이번 기간에 우리 집에서 다녀 그러고 싶지만 난 이번에 꼭 찾아봐야 될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넌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나 딸애를 찾으러 딸애가 집을 나갔니? 아 이게 그 등판 감자니? 서현아, 우린 너 봤다 어디서? 테레비서 테레비? 시상대에 올랐던 마라성 경기 우린 네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 그래서 체육단에 편지를 썼는데 네가 마라손을 그만두고 용용 떠나가 버렸다는 게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글쎄 소식 한 장 없이 그 이야기 후회하면 안 되겠니? 3, 3, 7 언니 이제 인천 마라손 경기가 있다지? 예 그래, 자신 있니? 글쎄요 무슨 신심 없는 소릴 자, 그럼 이제부터 경기다 속도를 내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1등 하겠니? 자, 힘을 내, 힘을 여보, 서현이가 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우리 3, 3, 7은 꼭 우승할게요 3, 3, 7, 힘을 내라고, 힘을 차장 언니 언니 어 왔구나 내 저녁에 들리라고 했어요 거기 앉아 콩나물 김치 어머 첫 번에도 맛있게 먹었는데 고마워요, 언니 그래, 마음뿐이다 내일 경기를 한다는데 맛있다 언니 언니 내 두 아이를 가진 어머니인데 아직도 차장 환장은 끼고 왜 이전 차에서 내리지 않는가 그거지 응 그날도 이런 밤이었어 글쎄 우리 장군님께서 이 3, 3, 7 존차이 오르실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니? 어머, 어머 그러니 언니가 나도 정말 꿈만 같았어 단발머리 차장이 수고한다고 한 종의 소를 달리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그 사이 기다리는 손님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우리 주로의 매구간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었다 어머 내가 일일이 말씀드리자 기특하다고 앞으로도 우리 인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돌봐주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글쎄 우리 장군님께서 나에게 3, 3, 7 꼭 부탁해 이렇게 부탁까지 하시지 않겠니? 아버지가 마치 딸에게 당부하듯이 말이야 언니 그런데 저 차장 넘어 마라손 주로에 꼭 같은 3, 3, 7번이 나타나지 않았겠니? 우리 그런 인연으로 만난 거야 언니 서연아 내일 꼭 우승해야 돼, 응? 서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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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대에 오른 그날 나는 그 길로 차장 언니에게 달려가고 싶었으나 우린 다음 일정대로 물차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북방의 훈련장에서도 나는 차장 언니가 몹시 그리웠다 서연 언니 어디 가요? 337한테 어, 아침마다 늘 함께 달리는 337? 그 차장 언니한테 가요? 응 꽃다발 주자고 아니 언니 언니 안녕하세요 네 이 포스 차장 언니 어디 갔어요? 저예요 아니, 337 차장 언니 말이에요 제가 337 차장입니다 누나야, 좋아지면 우리 엄마 찾는 것 같아 네 너희들 찾아오니 아이들이 가? 네 어머니 어디 가셨니? 우리 엄마 이젠 없이요 엄마가 없다니, 무슨 소리가? 우리 엄마 죽었이요 뭐? 337 경기 소식을 들었어, 정말 축하하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언니가 어떻게 됐어요? 네? 이동 작업을 나간 사람들을 태우러 가던 일진이 엄마는 불붙는 유천을 발견하자 그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 모더Ray 만들었없이 스텝을 모아드하는 일를들 영원히 실패하 Sean 오늘 제가 왔어요 언니 누나야 너는 생일인데 뭘 해주니 어 누나야 이제 아버지가 서 해줘 아버지 언제 온다고 오늘이 네 생일이라 예 그렇지 누나야 예 아줌이가 생일 차려줄까 정말이나요 자 우리 청소 깨끗이 하고 맛있는 거 만들자 야 저구나 야 야 멋있구나 야 아줌이 좋구나 일진이가 좋아하는 까베기도 있구나 응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예 아버지도 보고 있을 텐데 엄마도 할지 몰라 야 돌아가서 있는 거 어떻게 왔으니 누나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알 수 있어 일진이가 보고파서 맞죠 아줌이? 아줌이 또 오나요? 그럼 아줌이 우리 집에 꺼거라요 아줌이 자주 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줄게 체육단으로 나가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아니 이해할 수가 없구만 이번 마라성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쟁취한 소윤동무가 아니요 그래서 우린 앞으로 소윤동무에게 여자 마라성 감독사업을 맡기려고 체육대학에까지 추천을 했어 반전정지 부탁입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소윤이 모든 걸 포기하자는 이유가 뭐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가 말이오 어머니 난 그 애들이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다고 아이가 둘 씨나 되는 집에 들어가겠다니 그것도 말이라고 하니? 아니 전차를 타는 그 숱한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네가 가야 되니? 응? 이것아 지살부치가 아닌 아이들에게 큰소리 한 번 못 치고 물사바를 한 번 떨고도 온 동네 소리가 나서 뒷욕을 먹을 텐데 왜 굳이 발벗고 고생길에 뛰어들겠다는 거니? 응? 응? 보내줘 어머니가 된다는 게 이 군감 넘기듯 그리 쉬운 일인 줄 아니?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엄마 생각나나? 나가야 이 탕강에서 불구가 된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 피를 팔아 마련한 약값을 아버지가 내 학비로 보낼 때 엄마는 자리 찬 그 땅을 한탄하며 울었지? 아버지 잃고 저국의 품에 안기어 내 작은 가슴에 새교복과 학용품들을 하나는 바라던데 어머니는 너무도 고마워 나를 부담고 밤새껏 눈물 흘리셨잖아 달리는 곳이 꿈이었던 나 그래서 나밖에 몰랐던 곳이죠 내 희망을 꼭 이루라니 나를 평양으로 떠밀던 우리 학급 동무들의 진실한 눈빛들과 한 가정처럼 진정히 넘치는 왕들에서 난 우리라는 말의 참뜻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였던가 봐 두 아이를 가진 차장원이가 불속으로 소슴없이 뛰어든 거 그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할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 난 그런 사람들에게 떠받으려 지금껏 나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엄마 새로운 인생의 주류에 들어서던 그때 나는 어머니의 말없는 축복을 받으며 떠나갔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진이 아버지니 내 희망대로 끝까지 달리라면서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차장원이를 대신하여 그 애들이 어머니가 되려는 나의 결심을 포기할 수 없었다 호성군 감동지 네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글쎄 나야 성세동문을 평양까지 무사히 도착시키라는 명령밖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세동문 고향이 어디요? 네 상동군 옥촌입니다 옥촌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양에 있는 소윤 어머니 자 됐다 출근 시간 늦지 않았어요? 아니 오늘도 무사고 주행을 바래요 인민을 자여 복무함 아니 그런데 이 물통은 우리 일진이가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했나 보세요 학급 동네 생일이라고 하면서 맥주를 받아달라는 건 아닐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만경대 고향집 세물을 또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녀서 학급 반장이 되더니 엄마, 그거 누나가 생각해낸 거예요 야, 우리 일진이도 인천 누나처럼 소련 나누면 되겠구나 항상 준비 엄마, 빨리 가자, 세물 털 이야, 멋있다 엄마, 희기도 하구나 아, 곱다 너희들 참 기특하구나 어디서 왔니? 상동군에서 왔어요 그 뭔데서? 엄마, 요거 봐라 요거 너희들끼리 왔니? 네 우리 어머니가 당부했어요 우리 마을 업계천에서 약돌은 언제나 신빛을 잃지 않는다면서 이걸 꼭 만경대 세물토에 깔아달라고 했어요 너희들 어머니 알았으니? 여보, 무슨 일이요? 네? 아직 출근 안 하셨어요 어머니, 오늘 휴식날에 유원제 가자고 한 건 어머니, 인천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당신이 어젯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일 없다는데 도요 솔직히 말해줘 자신을 후회하는 건 아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그럼 도대체 뭐요? 어제 만경대 고향집에서 상동군에서 왔다는 더운 일을 만났댔어요 그 애들의 부모들은 허리띠를 저이면서도 마지막까지 기대 곁을 떠나지 않고 현장에서 숨지겠대요 부모들의 마지막 소원을 안고 만경대 세물토에 찾아온 그 애들의 정상에 하도 눈물겨웠어 그래서? 평양역까지는 바래주었는데 오늘 아침 9시 차로 떠난다기에 일진이 아버지 제가 제 생각만 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섭섭하구만 섭섭해 일진이 아버지 엄마, 아버지 얘기니? 오jon의 오jon의 알지미 아멘 아멘 송순아, 이거 내 책 오, 여기 있었구나 송순아, 이거 내 거야 송순이는 학교 갈 준비 안 하니? 일진아, 장난치 가지 말라 아네 소윤이 아니가? 주방장 언니 네가 어떡해? 언니 만나러 날? 예 시집을 간 다음 꿈쯤 안 오더니 오늘은 어떻게 된 거가?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오나요? 오늘 바르셀로나에 갔던 마라손 선수들이 들어왔지 뭐 그래서 내 여리섬씨를 좀 보였지 언니, 군대 나간 충일이한테서 편지가 오나요? 응 이젠 별떼 짠 몇 개쯤은 간단히 처리한단다 그 바이올린 하던 나고나고는 서로로 말이야 언니, 그 바이올린 집에 있나요? 응? 너 그거 때문에 여기에 왔니? 예 사실은 우리 애 때문에 응? 아휴, 내일 오면 안 되겠니? 송순아! 아줌민아, 여기 있이요 송순아, 아줌민이가 뭘 가지 않나 맞춰봐 문화요? 야, 바이올린! 아, 아줌민! 바이올린 어디에 있나요? 아줌민! 아줌민, 나 바이올린! 아줌민! 누군이 안 보이니? 예, 안 보여요 당장 국열막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애가 눈을 못 보게 됩니다 갑자기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외상으로 오는 눈알 선상입니다 외진탕 후위치 겹치면 순간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선생님? 좋기는 그 애의 연령에 적응되는 국열막 이식 수술하는 것이 미상적이지 생리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적합지가 않습니다 송순이가 영원히 눈을 보지 못하게 되나 그의 부모들에게 어떡해 하지만 송순이의 나에 맞는 그런 대상을 참는다고 해도 눈이야, 어떡해 그럼 어쩌면 저완야 아줌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세요? 글쎄 내가 화려한 태국장 무대에서 우리 엄마서 온 대로 바이올린을 운전하는 게 아니겠어요? 응, 갑시다 선생님 어디서습니까 좋구나, 이롭지요? 내 눈도 이롭지요? 선생님?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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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조용히 해 송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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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미, 여기 있이요 아줌미 오빠야, 나 데릴래요 오빠야 아줌미 송순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눈을 못 보게 돼 그런데 너 우리 송순이, 이롭소요 뭘? 이제 아줌미가 수술하다 눈이 멀면 그래서? 이줌미랑 일진이한테 누가 밥을 해주나요? 송순이가 눈을 보게 되면 우리 엄마 소원은 풀어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줌미한테서 눈을 뺏을 수 없지 않아요 왜? 왜 그것도 모르나요? 모르니 오빠야 가자 어머니 얼굴이 보이냐 애 얼굴이 보입니까 하줌미 송순아 송순아 나 잘 보여 빠진 얼굴이 잘 보여 송순아 나도 내가 잘 보인다 송순아 엄마 부른 하늘 송순이 유난하라라 너와 나의 검은 꿈 싣고 날아라 엄마 송순아 엄마 송순아 엄마 송순아 엄마 송순아 우리 마음대로 푸른 하늘 푸른 하늘 소물리 높이 날아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푸른 하늘 소물리 우린 너 없이 날아라 서현아 우리 아이 때 연 띄우던 생각나니? 생각나고 말고 우린 그때 그 연에 희망을 씨로 날렸지 넌 끝없이 달리겠다고 했고 넌 영웅이 되겠다고 했지 억경아 넌 그 소원을 이루었구나 아니야 내가 더한의 축산을 책임진 일꾼이 된 건다 내 고향 명천 땅에 바친 우리 동무들의 거괴한 피와 땀으로 이뤄진 거야 너 명순이 생각나지? 명순이 새 침대기 말이야 내가 평양으로 떠나던 날에 나한테 자기의 새 편레를 씻겨주었잖니 그 애는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희생된 남편이 몸까지 합쳐 마지막까지 일을 했어 나무뿌리를 끌어안은 채 영영 일어나지 못했지 어린 딸 운이 하나를 남겨놓은 채 고향 마을을 다 그려놓고 우리가 애국원에 찾아갔더니 글쎄 웬 요인이 그 애를 데려갔다는 게 아니야 그 애 친구 모두 데리러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 운이를 찾자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많이 다녀봤지만 주소도 이름도 남기지 않는 그 고마운 요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소연농 아직도 안 갔소? 소연농과 송세와 송순이를 데려왔을 때는 그 마음이 고맙고 소중해서 애들을 맡긴 건데 또 데려오다니 그 애들을 나라의 수척으로 잘 키운다질 않소 주민등록과장도 그래서 승인을 안 했을 거여 책임 있어 동지 지금 있는 애들만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줘도 헐치 않을 거여 그래서 사람들이 소연농무 소행에 감탄하는 게 아닌가 예 섭섭합니다 제가 칭찬이나 받자고 나는 책임 있어 동지까지 소연농무의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결코 그 길이 쉽진 않을 거여 아들이냐 아들이냐 딸이냐 아들이에요 아이고 나 수고했다 우리 좀 알아보자 아이고야 내 손주로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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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이나 했는지 어머니 편지가 왔어요 편지? 어디서 왔냐? 성향에는 딸한테서 왔어요 어? 어디 보자? 반가운 서식이라도 기다리는 모양이지요 혹시 내 생각이나 샀는지 알겠니? 어머니 바쁜 탈곡절도 끝났겠는데 딸네 집도 구경 오실 겸 평양에 와주세요 어머니의 손이 꼭 필요해서 그럽니다 아들일까? 딸일까? 따라 보라 오빠 왜 뜨니? 왜 뜨니? 왜 뜨니? 야 좀 조용하라 할머니 누구나요? 학습관을 왔으면 조용히 공부를 해야지 네 가만 이 집애들은 어디 갔나? 우리가 이 집애들이에요 뭐? 아니 다시 말해봐라 너네 이 집애들이야? 예 예 여기가 일진이네 집이 맞지? 맞아요 통 무슨 소리인지 너도 이 집애야? 예 넌 어디서 왔니? 어? 이름 뭐야? 사베장 책 넌 도대체 어차자는 거니? 제 아이가 없으면 부부 금수라도 금이 간다 듣니? 애들이 듣겠어요 듣겠으 있으면 듣어 무슨 정신 있고 숱한 애들 곧 안 왔니 처녀의 몸으로 두 아이 오미가 되는 것도 모자라도 엄마 아이고 기가 차다 내가 이 꼴 보느라고 달려왔던지 여보 우리가 나라의 부담을 덜 잡고 더 많은 애들을 데려왔지만 저 애들을 잘 키우면서도 우리 애를 낳을 수도 있지 않소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구만 일진이 아버지 나도 여자인데 왜 아이를 낳고 싶지 않겠소 하지만 이제 내가 제 아이를 낳게 되면 나도 엄마인데 사탕 하나를 생겨도 제 아이를 먼저 주게 될 거고 거운 옷이 하나 생겨도 제 아이를 먼저 생각하게 될 거에요 내가 아무리 그러지 말자 그래도 엄마의 심정은 어쩔 수 없을 거에요 난 이것이 더 무서워 그렇게 되면 저 아이들과 종이 멀어지겠는데 그땐 어떡하지요 일진이랑 문이랑 나를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땐 어쩌겠어요 여보 여보 정말 미안해요 그런 건가요 엄마의 contrib전이 원하는 것 나를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나 양말 빠져있어 야 빨빨리 준비하라 너희 학교는 가서 엄마 내꺼 눈치 못해가 여기 있자니 초초리 같은 거 넌 뭐야? 다 깎아 먹으래 에이구야 공부나 잘해라 양말? 지금 이거 학교는 있으면 안 되겠는데 찾았다 누구 있구나? 아이고 정신 못차리겠다 아휴 정신이 생활 너희 집이 꼭 불난 집같아야 우리 송순이 바이올린 켜는 솜씨 늘었던데 엄마 맞나? 그럼 엄마 이제 노지 마 왜? 엄마 살 때 막 앙소리내는데 힘들어서 엄마들이 제자 쓰길 위해 한 일은 힘들지 않단다 가자 엄마 이건 무슨 배추가? 할머니 찾아갔다 왔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배추는 제가 가지려고 했었는데 아이고 인사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나 해라 에미를 돕는다면서 학습반을 뚜껑 먹어서 애들이 사방에서 들이러 오고 운이는 오후 수업을 빠져서 학교에서 소독 일어났댔다 아니 누가 희동했길래 장한 듯이 어디 말을 해야 할지 너희들 중에 이 엄마를 생각하는 기특한 애가 있다는 게 정말 기쁘구나 누가 배추밭대 같댔니? 그걸 알아야 선생님한테 가서 잘 말해주지 오빠가 같았지 않니? 너 어디 일어나라? 너희들 오늘 무슨 일 저질러는지 아니? 지금 나라 사정이 어렵지만 너희들에게 많은 초원 싸를 주고 옷을 준다 공부 잘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건 너희 어머니들이 바란 거야 그런데 그런 어머니들을 역대게 했으니 나서라 들었니? 바지 곧에 올려 어서 넌 초녀에게 학교에도 안 가고 그런 일이 끼어들어? 어서 말해 왜 그런 짓을 끼어들었나? 대답 못하겠니? 대답 못하겠니? 대답 못하겠니? 우리 엄마도 안 대답 못하겠니? 엄마 아이를 키우는 길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엄마가 되는 길이 이렇게 힘든 줄은 정말 몰랐어 자식 나이도 못해 본니 봐 둘 네도 아니고 굿숱한 애들을 맡아 안을 적이야 눈물도 기꼬이 삼킬 각오로 했어야지 이제 와서 힘들다고 그 애들 다 놔버린다면 자식들 맡기고 먼저 간 부모들 앞에 죄가 됩니다 네가 처음 이 길에 나설 때 나라의 부담을 돌자고 시작한 그 마음을 예미가 몰라서 길 쓰고 막아 나선 줄 아니? 네가 이런 눈물을 흘릴까 봐서 그리고 애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겨 오히려 나라에 걱정을 기칠까 봐 굳이 막아 나섰던 거야 일어나거라 애들이 엄마를 기다린다 어서 날씨였습니다. 영순아 내가 남긴 딸을 내가 데려왔어 어려울 때 고향마을을 꾸리느라 수고마는 우리 동무들이 일을 들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우리를 데려왔다는 걸 한다면 동무들이 또 마음 쓸까봐 그래서 내 주소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애국언에 부탁했어 꼭 내 뜻대로 우리를 잘 키울게 오전에 준 숙제를 다 해왔습니까? 그럼 숙제 장들을 펼쳐나오세요 은희야, 나 좀 보자 나 못했소 일남 학생, 잘 썼어요 운이 학생은 숙제를 못해왔나요? 잘 외우고 숙제 못했구나 운이 학생, 참 잘 썼구만요 운이 학생, 학급 동무들이 다 듣게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럼 운이 학생이 쓴 글짓기를 선생님이 읽어드리겠어요 나의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매일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 얼굴은 참 커왔습니다 엄마의 눈은 언제나 반짝이고 엄마의 거운 입은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둥에 업혀 둥판으로 어릴 때면 거운 새들도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난 몰랐어요 어머니가 왜 아프신 몸으로 그 높고 높은 둥판으로 웃으며 어르셨는지 나라가 어려운 때 아버지 장군님 다녀가신 고향 땅을 꽃피우기 위해 피 땀을 바친 어머니 평양으로 떠나는 동미에게 새 신발을 벗어주고 그의 신발을 신은 채 덜격대의 둥판으로 어르신 어머니 어린 딸에게 장난감 대신 남기신 엄마의 웃음은 내 거향 둥판에 거운 감자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말했어요 우냐 엄마가 보고 싶을 땐 내 거향 둥판에 하얗게 핀 감자꽃 염소떼 성아지 떼오르는 구석에서 찾으면 거기에 엄마 있어 그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준 꿈이었습니다 나는 즐거운 나의 어머니를 자랑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그건 즐거운 숙제가 아닙니다 압니다 운이 학생이 잠든 사이 어머니가 대신 써주셨다는 걸 어머니는 그걸 자기 숙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운이를 낳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선생님 엄마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운이 학생 선생님하고 같이 가자요 운이 학생 운이야 반성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운이 어머니는 아파서 못 옵니다 운이, 엄마 아파서 못 옵니다 반성 엄마하고 같이 가자 자 운이, 운이 학생 운이야 운이야 다 젖었구나 안 됐다 늦었어 엄마 못 오는 줄 알았지? 자, 오늘 협의회는 그만합시다 도시경영 부장 놈은 좀 남소 부장 동무 우리 구역에서 유독 동무한테 준 과업만이 왜 집행되지 않고 있소? 저, 아무리 책임이서 동지가 준 과업이라고 해도 집행하기 어려운 걸 어찌겠습니까? 정말 악합니다 뭐요? 그럼 자리를 내놔야지 아마 새로 임명비는 부장도 구 과업만은 집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일에 책임이서가 어떻게 나서겠소 그래 내 부장 놈을 믿고 특별 갑을 준 건데 야, 우려운 과제입니다, 정말 믿고 부탁하는 거니 좀 더 와줘 아, 그래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우리 구역에 세 가정을 이룬 세대가 얼마인 줄 아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으로 이사를 가야 식구가 적은 세대가 이 집으로 이 문조수 동무가 방향둥을 볼 줄 아는구만 빨간 동인지 파란 동인지 말이야 우린 나라에 부담을 끼칠까 봐 그럼 이사를 가야지요 좋소 내일 아침에 이사하기요 내일 아침에요? 네 이 집의 열 최대 공간이 우리 집 복도에 짐을 풀어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요 아, 기분이 참 좋구만 넓은 집에 이사를 가 학부용 총회에서는 칭찬을 받아 당신의 딸팀이 우리 아들팀을 이길 것 같아요 승태는 이성적증들이 증명해 줄 거요 이성적증들은 뭐 일요일인가? 어 가자요 자은이, 무거 어째 김복범, 음악 4점 야, 우아 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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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문에 되는데 다음 번엔 불국묘를 두 개 타겠어요 하나만 타거라 두 개는 안 주니까 안 줘도 탈래요 하하하 얘들아 다음 번 경쟁에서 불국묘는 우리 코다 네 뺏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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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지금 엄마 중에서 우리를 탈사할 작전을 꾸미고 있다 다음번 방해져서도 자신있지? 예! 아버지, 다음번엔 꼭 6점을 맞겠어요 이게 5점만 맞아라, 6점은 없다 얘들아, 우리 불교녀를 지키자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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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 내일 학교 안 가래 우리 일진이 왜 이러고 있나? 응, 내일 학교에서 썰매 경기한다고 당장 썰매 만들어내래요 하루 종일 까먹고 있다고요 어머니, 내가 작년 교육에 타던 교육이 있겠는데 아이구나, 이사할 때 놔두고 왔구나 그럼 내가 그 집에 갔다 올까요? 시원가 미니깐 나면 다 버렸겠는데 그 집에도 아이들이 있겠는데, 건설을 했겠지 뭐 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제 이 집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사할 때 애들 썰매를 놔두고 왔어 그렇습니까? 어서 들으십쇼 예, 미안합니다 아니, 이거 소연 너무하네요? 어머나, 아니, 책임수 동지가 어떡해? 이게 우리 친척집이야 예? 자, 어서 들어가자 아니, 식사 중이군요 얘들아, 인사해라, 소연 너무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 사실 애들 썰매 때문에 왔는데 자, 이왕 왔던 김에 식사를 함께 하시오 자, 어서 앉으세요 전 밥을 먹고 왔는데 어서 앉으라고 정말... 아버지, 미안해요 우리 집과 바꾸던 날, 썰매를 가져다 주라 집을 바꾸다니요 어머 어머 소연, 너무 이러지 마오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내가 이럴 것 같다 더수경영 부장한테 과업을 준 건데 이거 책임이 서수도 신통치 못하구만 난 어쩌다 집에 들어오면 애가 하나 매달리는 것도 힘이 들던데 곧 숱한 아이들 맡아 키우느라 난 모르는 눈물인들 얼마나 흘렸겠나 자기 미소 동지네 집도 내 식구인데 집이 좁아 못 살겠나? 마음이 좁아 못 살지 소연, 너무 생각나오? 또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게 해달라고 사정하던 그때가 말이오 자기 미소 동지 전 어버이 수령님이 일커마지하니 눈보라치는 설날 만경대 혁명학원을 찾으신 장군님의 모습을 텔레비 화면에서 뵙게 되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온 아들 속에 우리 장군님 웃고 계셨어요 적극을 지키십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다 저렇게 지적해 주셨을까요? 얼마나 마음 쓰셨습니다 책임이서든지 책임이서든지 제 아버지가 아파할 때 매면하는 딸이 어디있으니깐 제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가슴 아파하자는 자식이 어디있나요? 저 아버지에 두어 깨질리 무거운지 차금이라로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온갠 차금이더 없입니까? 불법 시키시나요? 언니 언니 뭐 줬을 때? 어, 뭐 줬대 얘들아 너희들 어디다 전화하니? 아버지한테 전화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예 얘들아 엄마다! 엄마! 엄마! 너희들 왜 주문하고 있니? 엄마! 어디다 전화를 하고 있니? 어머니 아버지 장군님께서 차강도에 가 계신대요 예 그런데 날씨는 춥대요 용하 30도래요 예, 30도 은행 뭐 줬대? 예, 뭐 줬대요 얘들아 어머니 엄마! 우리 이번 방학 때 차강도에도 가고 백두산에도 가자 가자요 야, 좋구나 어머니, 가서요 푸른 하늘 소물리 유난 알아라 너와 나 이 거운 꿈 씻고 날아라 오마손 출구여 우리 마음 윤들여 푸른 하늘 소물리 높이 날아라 저 하늘이 없으며 우리 온몬 나라 우리 온몬 나라 맑고 푸른 하늘은 장군님의 품 고마서 온 술이 되고 우리 마음 윤들여 우리 마음 윤들여 우리 마음 윤들여 해님의 품에서 날고 날아라 아 아 아 아 아, 괜히 품에서 날고 날아라 운일 찾아서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헌데 다 키워놓은 조카로 데려가자고 하니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라도 일심이 어머니의 수고를 돌려드리자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군요 키워준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해야지 그런 말 마세요 운일야, 너희 거모가 왔어 우리 거모? 널 데려가겠다고 지금 기다려 나한테 그런 거면 없어 운일야 운일야, 내가 네 거모다 운일야, 운일야 사실 우리한텐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운일을 데려간 고마운 요인을 찾다 못해 다시 애호군에 갔댔는데 거기서 모든 사연을 알게 되어 이렇게 찾아왔어요 운일의 우양을 물어보겠어요 운일야, 내 잘못이 크다 널 데려올 때 이름도 주소도 남기지 않은 곳이 혈액인 내 거모가 너를 찾아 시비는 시혈을 헤매게 했구나 거모를 따라가야지 네 결심을 말해봐라 가겠어요 어디에 가든 잊지 말아라 어머니의 비땅이 쓴 고향 땅을 자, 이 사진 잘 가르치니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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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일 왜 보내는 거야? 엄마 운일 왜 보내는 거야? 거기 집에 고모가 찾아오니까 그래서 우릴 다 모르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고 보니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구나 서연아, 내 섭섭한 말 한마디 할까? 내 이름은 아직도 명순이와 함께 우리 학교 첫 돌격대 명단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 그런데 너 명순이라 우리 모두를 다 잊어버린 게 아니야? 어려운 시기 너처럼 제 아이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어떤 여인은 부모 잃은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키우는데 억경아, 그런 이야기 그만하자 서연아, 우리가 너를 어떻게 떠나보냈고 너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데 지금의 내 모습을 동무들이 본다면 얼마나 미안하다 우리 동무들의 믿음에 꼭 보답하고 싶었단에 이 수첩을 보니 생각이 깊어지는군요 저희 형제들이 처사로 떠나올 때 우리 어머니가 써준 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책임 비서 동지 저 원고를 좀 써주십시오 엄마 왜 자지 않고 엄마 나 내일 시험친다고 생각하니까 막 돌려 우리 성순이 입 물겁고 착하고 또 제가 안 늦어온데 꼭 붙을 게다 그러다 혹시 떨어지면 성순아 돌아가신 내 어머니의 소원이라는 걸 잊어서면 안 된다 엄마 어서 마음 놓고 자거라 운전수 동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음악대학에서 입학생명단을 공시한다는데 아 이거야 어디 속에 타서 견딜 수가 있나 네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어머니 이름이 있어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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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언니, 붙었어요? 쪼끄라, 너 이름이 있잖아, 내가 이명진 아버지랑 좋아하겠다, 아버지 이리 와, 이분 아버지, 엄마 이름이 있다, 이따 야, 이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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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님 이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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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님 시작해, 소영삼 너무 무서우니 자, 숨겹시다 여보, 여보, 여보 오, 야동도 오라 이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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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님 지성순 묻어버려 붙었어 여보 우리 성순이가 성순이가 우리 송순이가 합격해 응? 합격 우리 송순이가 합격해 합격 여보, 당신 조금 수고했어 여보, 어찌나 둘이서 갔는데 오늘 좀 장사하니까요 어쩔 수 없군요 우리 송순이가 기뻐할 생각에 당신이야 말아서 송순이가 참, 그때처럼 구렁을 쳐주세요 삼삼칠, 힘을 내라, 힘을! 알았습니다 성, 은총, 문, 소 성, 은총, 이속 성, 은총, 은총, 진성이속 송순아 엄마, 나를 형서해 줘 아버지 어머니하고 운언도 없이 어째서 입학통지서를 입대적으로 바꿨니? 엄마, 내 꿈은 바이올린 연주가가 되는 것이었잖아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눈까지 준 거고 난 엄마 일생 잊지 못해요 어머니의 그 눈으로 나 똑똑히 봤어 나의 푸른 꿈을 지켜주시려고 저 푸른 하늘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손길을 걸으시는 아버지 장군님 모습을 배울 때마다 우리 장군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다 하시면 어쩔까 하고 어머니는 늘 우리에게 당부하셨죠 아버지 장군님 없으면 우리도 없다고 전 어머니의 덕분 서원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장군님을 최전년 처소에서 뵙게 되는 그날 저는 두 어머니의 서원을 합쳐 연주해 드리겠어요 흰두신 우리 장군님 기뻐하시게 송순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처서로 떠난다 이 엄마 송순아 엄마 고맙다 영타 우리 송순이 다 자랐구나 어머니 송순아 꼭 영웅이 되어 돌아오느라 그때 우리 이민반 모두가 꽃다발을 들고 맞은 나가마 시양학생이 공부하던 그 책상과 교정의 정소리를 잊지 마세요 저 푸른 하늘은 우리 조국 조국은 우리 장군이 송순아 정대우의 푸른 하늘이 있다 군복 입은 우리 아들들이 참 능름하지요 어 그 군복 입은 우리 딸들을 보니까 참 멋있더구만 그 전에는 하나둘 불어나더니 지금은 하나둘 떠나가는 말이요 그 길에 모든 걸 바치는 게 서연이와 최진우의 행복이지 안 그렇소? 그들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겠지요 마라손 선수 옆에야 감독이 있는 법이니까 꼭 한번 달려볼까? 됐어요 오늘은 걷자요 당신 소원대로 당신 거 들고 가는 게 아니오? 들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그만큼 빨리 돌아온다니 날씨도 추워오는데 내일을 다 뜨면 두루 준비해서 벌겹게 찾아가려고 해요 또 일찍 생각했구만 어머니 우리 학급 장무들이 모두 발전소 건설장에 탈원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래? 근데 너 이럽겠니? 오를 때부터 소탈이 쓰면서 고생하는데 걱정 마세요 젊어서 고생은 굶주고도 못 산다는데 어머니 제가 꼭 미운을 세우고 돌아오겠어요 네? 누구시나요? 아이고 나 아이고 어머니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일찍이가 왔구나 어머니 이거 대낭을 좀 벗고요 저러 가자 네 어떻게 왔니? 예 덜격대회를 좀 볼 게 있어서 그래 앉아라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오다가 마지막엔 백이나 걸었어요 빨리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아이고 내 정신 봐라 너 배고프겠구나 송세형님이랑 일찍 누나랑 모두 보고 싶은데 대충 역을 해라 인차 밥을 지우마 어머니 이건 구유명한 안병감이에요 어머니에게 드리자고 그래 고맙구나 자 어서 먹어라 예 천천히 원치겠다 이번쯤에 예 안녕하세요 옳습니다 예 제 어머니예요 예 이제 방금 도착했습니다 예 아니 제 잘못입니다 보내야 합니다 꼭 보내겠습니다 일찍 나 지휘가 한 일에게 보고도 없애왔다는 게 사실이냐 지금 덜격대에선 네가 다치거나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온 밤 너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런 동지들을 버리고 와 저 어머니 저 어머니 어머니 너 혹시 덜격대 나간 걸 후회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일이 힘들다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물론 힘들 테지 배도 고프고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너 잊어선 안 된다 나라가 어려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릴 도와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의 부모가 되어주고 형님 누나가 되어주었어 너 중학교를 졸업하고 덜격대로 달아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못된 맹세를 다지고 떠났어 응? 유기에 전제약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보온되면서 약회를 높이게 만들었답니다 예 그래요 판매원 동무 어서 오십시오 저도 그 배띠를 하나 주세요 어쩌나 방금이 손님한테 마지막 상품이 나갔는데 네 내일 떠들었는데 꺼 오십시오 지금 당장 필요해서 그래요 일진이 엄마 우산 접하자 네 단장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이사를 가느라는 자주 가보지 못했는데 정말 안 돼서 어떻게 왔나? 오늘 우리 일진이가 덜격대로 떠나요 일진이가? 네 그 애가 어릴 때부터 석탈이 심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배티를 사려고 왔대는데 그런데 없대? 다 팔렸대요 판매원 동무 네 좀 더 하달라고 이야 자꾸 이러시면 제가 딱하지 않습니까? 판매원 세네도 얘기 들었겠지? 부흥동 칠십 반에 사는 한 여인이 뭐라? 천혜 때부터 됐어요? 권한의 행운 시기에 부모 잃은 아이들을 수많이 데리다 키웠다는 걸 네 그 애들이 이제는 군복도 입고 대학에도 가고 돌격대기도 떠난데 그 애들이 어머니가 바로 이 아주머니야 네 아니 그럼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이 배티를 그 애에게 주시오 네 이러지 마십시오 그 애들이 어떻게 아주머니 한 사람의 자식이라 하겠습니까? 아, 그럼요 자, 받아주시오 와서 받아주시오 아주머니 자, 이 옷도 받아주시오 아주머니 이 옷도 그 애들에게 갖다 주십시오 정말 이러지 마세요 받아주시오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 어머니들 대신에서 이 고마운 성의를 우리 저국에 피와 땀을 바치는 것으로서 꼭 받아보겠습니다 계가 읊지마 읊지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읊지리지? 읊지마 제가 꼭 어머니 생일에 제일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목 입은 내 사진 아래에 놓았어요 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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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은 마음에 안좋아 읊지마 읊지마 네 읊지마 오 읊지마 네 읊지마 그렇지만 고맙습니다 임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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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는 일생그렇게 달려오셨소 우리야 우리 이 애가 지금 어디 있기에 운이가 고향으로 돌아왔더구나 명순이 녹시 꼽힌 그 등판으로 운이가 고향에 고향에 가있대 응? 그게 사실이냐 그 고마운 예수니 그 애 곱게 키워보냈더구나 운이야 운이? 아니 운이 나구나 엄마가 얼마나 찾아다니게 어머 운이는 어디 있대? 명천에 가있대 그럼 내가 잃어버렸다는 그 딸이 운이가 아 운이야? 아니 아니 그럼 부흥동 70반 어충이로라는 주소가 거기 찾아가면 고마운 어머니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될 거라는 그 애의 말이 어머머 야 소연아 널 두고 한 소리냐 어? 사실 그때 너랑 우리 달걱대 동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명천에 갔댔어 그런데 뜻밖에도 명순이 서식을 듣게 될 줄이 정말 너무 하구나 야 너 그럼 만나자 바라며 한마디 하면 못 쓴다더니 아휴 세상에 미안하다 억경아 미안해 서연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억경아 난 두 자식을 키우면서도 억도 타고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넌 어쩌면 세 명도 아니고 그것이 다 아이들아 아휴 됐어 서로 덮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내 나라 선군 대가정에 우리 시대의 참대노문이라고 부르는 또 한 명의 모성영웅이 달려났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 애국의 길에서 순직한 부모들이 남긴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키운 소연여성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소연여성이야말로 선군 시대의 애국자 모성영웅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런 인민들이 나의 짐을 덜어주기에 자신께서는 힘을 얻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손길을 달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소연여성이 지금껏 결혼식도 못한 채 아이들을 키우며 여성으로서 남모르는 눈물도 많이 삼켰을 텐데 전 세집에서 결혼식도 하고 군대에 본인 자식들도 함께 모여 영웅이 된 어머니를 축하해주게 하자고 하시면서 최고 사령관 명령을 내리시어 그들 모두를 평양으로 불러주시는 크나큰 은정과 사랑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저렷! 영웅이 된 어머니를 축하합니다! 어머니! 축하합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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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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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꿈을 이루었다 아버지를 잃은 그 하늘 밑에서 울며 떠난 맨발 소녀 희망의 연을 날리던 나의 작은 꿈만이 아닌 천만 자식들의 모든 꿈을 다 이루어주는 내 나라의 저 푸른 하늘 그 하늘은 장군님의 품 저 하늘이 없으며 우리 연못나라 맑고 푸른 하늘은 상부님의 품 옹마서 주의고 우리 연못 안돼요 해님의 품에서 날고 나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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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는 그니서 아이도 나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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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